자 우리가 좀 미안하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배치중 내용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수업 좀 콜렉터가 좀 떨어지는 거 이해하세요. 평상시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죠. 6 챕터 6에 당신은 쉽게 임프레스는 인상을 주다야 비임프레스는 깊은 감명을 받다가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에 의하여? practices of certain business leaders. 어떠한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다. practice는 연습이 아니야. 어떤 행동, 행동들을 말해요. 실행이나 행동들에 의하여 너는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try to follow. 뭐해? 따르려고 그들의 이 예들을 따르고 measure by measure는 case by case랑 같은 뜻으로 사례마다 사례마다 보고 그들의 예들을 그냥 따르려고 예를 써. 자 이렇게 해라 하란 내용. 그런데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 재미있는 관계되면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소유격. 알다시피 소유격은요. 그 보니까 봐요. 어떻게 했냐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have made him 글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불안전한 문장이 없죠. 이 웰치가 들어갈 때가. 그의 책이란 말로 이 소유격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격 관계된 후스가 들어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컴마 뒤에 컴마 보이시죠? 이건 중간에 사기 때 들어간 거니까 문장으로 봤을 때는 주어 그리고 뒤에 있으란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에 관련된 그의 책이 글을 아이콘에 넣어서 굉장히 유명인사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웰치란 사람은 있으론 알려지다. 무엇으로? 이 세큐티브는 사장님과 같은 높은 CEO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connects on a person-to-person basis. 사람 대 사람의 기반을 두고 연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는 이 사람 대 사람이란 말이 왜 나왔나. 그 이름들.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거죠.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억한다는 사실은 astounds, 놀래킴을 주고 첫 번째, 두 번째 impresses, 감명을 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실은 만든다. 그들로 하여금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야, 내 이름을 기억해 주니, 유명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웰치스라는 사람의 리더십. 이 사람의 리더십이었던 그런 특징이죠. 그죠? 자, wouldn't you want to do that?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다 기억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의 기억을. 사람의 이름을. 난 못할 것 같은데. 자, 봤더니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기프트. 기프트는 뭐야? 선물은 뭐까?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엄청난 기억력이야. 이것은 굉장히 뭐야? 희귀한 거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Not easily copy. 쉽게 우리가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 잘라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런 리더십. 배울 수 있나? 안 되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포인트는. 나의 그 요점은.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야. 그럼 A는 일단 우리 훑어내봅시다.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war like someone else. 다른 누구처럼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 근데 왜 여기 war를 썼어요?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은 알다시피 비동사의 과거에 영한 war 쓰는 게 존재하지 않고. 물론. 더 웃긴 건. 선생님 여기 U가 3인칭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니까. U가 뭐를 써야겠죠? 아, 기한한 얘기도 있네. 자, 과거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Play your singleist. 당신의 개인적인 장점을. 리더로서의 장점을. 당신이 그걸 수행에 옮겨라. 수행에 옮겨라. 라는 뜻이에요. 남의 좋은 거.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핵심이 이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이게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하고. 결정해. 비터밍. 뭐를. Where you will find yourself? On wide spectrum or leadership style. 엄청나게 넓은, 넓은 리더십의 스타일 중에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결정을 해. 오케이? 나는 어떤 사람? 어? 나는 되게 상냥한 사람. 그게 나의 장점. 오케이. 또 나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럼 나의 그게 장점.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의 걸 다 개인적인 거 다 기억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재능이잖아. 그죠? 자,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 자신만의 어떤 거. 독특한 뭔가 장점의 섞임이 섞임이 serve you. 당신을 최고로 뭔가 해 줄 수 있는지. 그 조직적인 어떤 그 문맥이라는 것은 조직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주인공이 지은이가 말하는 거야. 너가 장점이 이 엄청나게 넓은 리더십 스타일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네가 알아야 되고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의 이 개인적인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장점들의 그 조합이 당신을 최고롭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내 핵심이야. 하고 싶은 말. 그러나 there is one element. 하나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cannot be missing. 놓치거나 뭔가 빠질 수 없는 부분. 뭐로 보자? 당신 리더십에서. 바로 그게 뭐냐? authentic you. 이건 무슨 말일까? 당신의 진솔한 너란 뜻입니다. 가식적이냐고 진짜 너. 너 자신. 답대충 나왔죠? 자신의 강점. 남이 아닌 나. 진정한 나의 이러한 것들을 갖고 리더십을 적응해야지만이 된다. 라는 내용. 그것도 뭐 뭐를 절대 빼뜨리면 안 돼? 진정성 있는 너를 절대 빼뜨리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